주말 결혼식 공연에서 빛난 이찬원. 진행부터 노래까지 혼자서 소화한 비결은 이찬원이 다시 한 번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번에는 무대가 아닌 결혼식장에서 펼친 그의 퍼포먼스가 화제를 모았다. 평소에도 결혼식 사회와 축가를 도맡아 바쁜 주말을 보내온 이찬원이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놀라운 공연을 선보였다는 소식이다. 결혼식에서 빛난 이찬원의 활약 이찬원은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매력을 발휘했다. 그의 뛰어난 사회 진행 능력은 결혼식의 흐름을 완벽하게 조율하며 하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그가 축가를 직접 부르기까지 하면서 그 자리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결혼식에서 자신의 히트곡 진또배기를 열창한 순간 현장은 마치 축제의 장처럼 변화했다. 이 장면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네티즌들은 기찬원 대체 못하는 게 뭐냐며 그의 다재다능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닌 결혼식이라는 개인적인 자리에서조차 빛나는 그의 존재감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결혼식의 분위기를 사로잡은 유머와 센스 이찬원은 결혼식장에서의 사회 진행에서도 남다른 유머 감각과 센스를 발휘했다. 그는 사회를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재치있는 멘트를 던지며 하객들의 웃음을 유도했다. 이 결혼식의 사회자는 바로 저 이찬원입니다. 라는 유머러스한 자기소개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그 이후로도 자연스럽게 결혼식의 흐름을 이끌어갔다. 그의 유머 감각은 단순한 농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하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결혼식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고 신랑 신부와 하객들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사하는 그의 능력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멀티엔터테이너임을 보여주었다. 감동을 선사한 진또배기 이찬원이 부른 축가 진또배기는 결혼식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었다.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마자 하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마치 이찬원의 개인 콘서트를 보는 듯한 현장이었으며 그가 부르는 노래 하나하나는 감동과 흥겨움을 동시에 선사했다. 결혼식이라는 자리에서 이찬원의 축가는 단순한 축가 그 이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을 감동으로 가득 채웠고 신랑 신부와 하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 주었다. 특히 그가 부른 진또배기는 결혼식장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마치 대형 콘서트장에서 부르는 것처럼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했다. 이찬원의 노래 실력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능력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식 사회자로서의 뛰어난 진행 능력 이찬원은 결혼식 사회자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단순히 결혼식의 형식적인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 진행을 조율했다. 결혼식장에서 중요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하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이찬원의 진행 능력은 하객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청중의 반응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유연하게 진행을 이어갔다. 하객들이 긴장하거나 지루해질 틈이 없도록 그의 센스 있는 멘트와 재치 있는 행동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런 능력은 결혼식이라는 자리에서도 그의 다재다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찬원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한 결혼식 퍼포먼스 이찬원이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결혼식의 사회자로서 그리고 축가를 부르는 가수로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가 보여준 이러한 다재다능한 면모는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또한 결혼식이라는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이찬원은 자신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사회자로서 결혼식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가면서도 축가를 통해 그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의 뛰어난 진행능력과 노래실력은 결혼식장을 찾은 모든 하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 이찬원의 결혼식장에서의 활약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많은 팬들은 그의 다재다능함에 열광했다. 이찬원이 결혼식에서 축가도 부르고 사회도 보면 분위기 폭발하겠네라는 댓글이 쏟아지며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주말에도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의 열정과 성실함에 많은 팬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찬원이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하는 멀티플레이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이라는 자리에서조차 빛나는 그의 존재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의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국제 전문가들의 찬사 이찬원의 다재다능함에 대해 국제음악 전문가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찬원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무대뿐만 아니라 결혼식과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진정한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의 노래 실력과 함께 사회자로서의 뛰어난 진행 능력은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주고 있다. 한 해외 음악평론가는 이찬원의 목소리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한다 하며 그의 감미로운 음색과 파워풀한 가창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결혼식장에서 부른 진또배기는 단순한 축가를 넘어 감동을 선사하는 퍼포먼스였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이찬원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식에서의 활약이 주는 의미 이찬원이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다재다능한 모습은 그가 단순히 인기 가수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사회와 축가를 동시에 소화한 그의 모습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완벽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찬원이 결혼식장에서 선사한 감동의 순간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것이다. 이찬원의 순간들은